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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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들리죠 이제 이상하네 이거 진짜 아아 야무지게 방송해야지 후원 감사합니다 날개 달린 얼룩말림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나르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교미네이터님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저앤디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빵국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슈장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할게 뭐냐 락 오브 에이지입니다 락 오브 에이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죠 락 오브 에이지 류도라주님 후원 감사합니다 채트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락 오브 에이지 안녕하세요 르 레이후님 백피트 감사합니다 성덕님 후원 감사합니다 락오브 에이지 여러분들 락오브 에이지 1만 샀는데 2가 받아져요 왜 이런거에요 준88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나 이거 한글화도 따로 해야 되네 왜 한글화도 따로 해야 되지 이건 그냥 락 오브 에이지일 뿐인데 락 오브 에이지 섀도우 워리어를 재배포 한다고? 참나 집착 강한 참나 집착 강한님 후원 감사합니다 오로롱 어어 어 어 이놈봐 그러면은 락 오브 에이지에 소 로컬 파일 보기에 이것을 덧붙이면 된건가? 와 고맙습니다 후원이 들어왔어요 전구님의 페르소나 포 골든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페르소나 포 골든 거절하고 차단박으라고 왜요 나 원만 샀는데 투가 들어왔어 웃기는 일이죠 그쵸 봐봐 여기 투가 있지 채팅창 위에 왜 이래 별꼴이죠 스팀 다시 시작하래 별꼴이야 핫본 안 샀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어몽어스 어몽어스 사람 많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 내가 저녁에 시간이 없어요 아 바쁜 척 한다고요 바쁜 척은 단군이 하는 걸 바쁜 척이라고 그래요 저는 바쁜 거예요 전화가 오면 이래요 혹시 바쁘세요? 저는 항상 바빠요 왕기맥형까지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돌숭이동지님 이거 주셨는데요 어몽어스 이거 돈주고 사는 게임이었어? 공짜 게임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대단한 게임 하라는 거죠 1,300원이요? 참 나 돌굴리기 게임 일단 하겠습니다 돌굴러가요 굴러간다 했잖아요 뭐야 이건 뭐야 이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 저녁에 시간이 없어요 음 좋구만 후원 감사합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어 뭐야 이거 기계에 키보드 막 들고 당기고 뭡니까 역겨운 게임은 싱글플레이 스토리 모드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전투 되게 언제 게임이야 이게 오 시지푸스 시지푸스죠 돌을 항상 올려놔야 돼 벌을 받았어 그리고 돌을 올려놓잖아요 또 떨어져 그럼 그걸 또 다시 올려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근데 죽지도 않아 계속 해야 돼 이 짓을 침착맨의 둥지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똥 침 악마가 똥침을 했어 끄러너스 끄러너스도 이제 그 끄러너스가 시간의 신이야 낫을 들고 다녀 다시 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아 찌르지 마 아 아 다시 해 영차 아 아 힘들어 찌르지 마 찌르지 말라고 했어 아 아 찌류마 찌류마 어 어 아 아 위에서부터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서 탈출하자 아 이게 시작이구나 내가 시지푸스고 그래서 이제 문을 부셔가지고 도망가는거야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바위를 이렇게 조종할 수가 있고 각도는 내가 조정하는거에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굴러가 역주행 위로가서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떨어져 뒤졌다 뭐야 얘는 다시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안돼 끝났나봐 안움직여 끝났나봐요 WSAD로 했는데 안돼 후원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가고싶은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보이지 조금만 저 아래까지만 가면 되는데 아 나 왜 그런지 알겠다 듀얼 모니터라 오른쪽으로 갔어 내가 키보드가 그래서 내가 해야되는거는 3개월 구독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돼 이제는 돼 역주행으로 가 일단 여기서부터 가 여기서부터 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고 물체를 파괴해가지고 돈을 얻어보래 물체를 파괴해가지고 뒤졌다 뒤졌다 와 데미지 제대로 줬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 본때를 보여주래 돈도 많이 얻었어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두개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와 여길 보고싶었다고 여기 오우씨 자 갑니다 뭐 아 위로 다시 위로 씨바 저거 먹으려다가 먹고 커브 점프해서 넘어가고 바리케이트 피해서 크로채 오우씨 지나가 탈출해 어 저기 뭐있다 어 보너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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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 도망갔어 야 이거 설정이 재밌는데요? 항상 돌을 굴렸던 시즈포스가 힘들어서 이렇게 갔다 다음 전투 스파르타로 왔어 그래서 락 오브 에이지구나 막 르네상스도 가고 막 하나봐 어, 트로이? 트로이 목마 도착했는데 그리스야 아가멤논 아가멤논 저 뚫어줘야돼 스파르타 아가멤논하고 붙어요 오 스파르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필요가 있어 아, 방어 저쪽도 돌을 굴려 미친 소 바위를 추적하면서 밀어붙임 조금씩 부서져 밝은 타일에만 할 수 있어 아 밝은 타일에만 할 수 있어 아 여기다 두숟게 뭐야 쏘는거야? 아 쏘는거 유닛 유닛 지어 그리고 부서지기 쉬우니까 얘는 ㇁ 압빙 압빙을 해놔 온다 온다 돌 온다 돌 오고 있는거 아냐? 이정도만 하면 막을 수 있겠지? 이미 갔어? 어 이미 갔어 시밤쾅 아 나 이만큼 데미지 받았어 시밤쾅 나도 굴려 나도 해 나도 해 나도 해 구독 감사합니다 비켜이 도자기로 가야지 점프 시밤쾅 황금열쇠 아 미친 피해 아 소가 밀어내 족같은 소 일로가 아 일로가래 오케이 이거 깨 시밤쾅 그쵸? 소가 중요하구나 소가 소 개같은거 소 소로 얘같은거 시밤쾅 소 소 소 소 온다 온다 야 야 소로 밀어내 소 소 소야 아 시밤쾅 일로가 야 니네가 막아봐 아 미친 야 야 그냥 뚫려면 어떡해 아 나 돌겠네 오케이 뒤졌어 황금열쇠 무조건 먹어야돼 무조건 먹어야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똑같네 나 이거 진짜 이거 자 나 막아야되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막아 소 시밤쾅 막아봐 막아봐 와봐 이 자식아 시밤쾅 와봐 돌어디야 돌어디냐고 어 이미 왔어 언제 왔어 와 뚫었어 이거 어떻게 뚫었지? 아 어떻게 뚫었냐고 어 살았어 아 뚫렸네 티토리얼 이거 티토리얼 아니에요? 아가멤돈 만만치가 않네 시대의 영웅이다 보니 그쵸?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후원 감사합니다 야 우리도 만들어 잠깐만 쟤네가 막 쏠거 아냐 좁은 길목을 이용해 좁은 길목을 이용해 그쵸? 그게 효율이 좋잖아 느리게 느리게 뭐 여기서 느리게 느리게 뭐 여기서 느리게 느리게 어 없네 나도 공격해 시방 너만 공격하냐? 나도 공격하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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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고 우시고 조심해 천천히 천천히 저기에 도라고도 만날 수 있겠네 천천히 천천히 감속하면서 감속하면서 천천히 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죠 올림픽 때리로 가지마 저어 저어 강변.. 강변 북로로 가 쥐졌다나 시방 쾅! 어때 등 많이 모았죠? 이건 뭐야 아 저기 적은 여깄어 진짜 짜증나 여기서 소가 밀어야 돼 아 아 어 여기다가 사이에 소를? 시작 부분은 왜냐면 여기서 감속이 돼야 돼 감속이 돼야지 기저뚝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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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이거 뭐야? 황금열샔는 뭔지 모르겠어 소 소 피해서 와.. 씁 반사용 컨트롤 소 좋았어 너 어디야? 여기? 허접한 놈 여기 못가게 막기 그리고 여기는 소 소 소 와.. 못간다 못간다 어리석었네 어우 못간다 못간다 밀린다 밀린다 아 힘들죠 힘들죠 속도 약해졌죠 속도 약해졌어요 시방컴 소새끼들은 뭐하는거야 오다 막공격 아 출발해 스토리얼인데 이건 이건 못깨면 안되죠 말이 안되죠 소원감사합니다 똥구멍으로 들어가기 소 소 피해 소 진짜 구지다 그치 우린 소 만들지 말자 뭐해 이거 뒤졌어 아가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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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감사합니다 이 자식 비켜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아 힘들었다 진짜 그쵸 테르모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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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튜토리얼이 힘들지 레오닉 레오닉다스 스파어르토 스파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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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보... 아하하 하하하하 이 영화보다 뒤에 나왔나봐 테레모필레 새로운 유닛 나왔어 아 이거 너무 굳어 아 나 이것도 있었지 나 이거 왜 안썼지 내가 이거야 내가 뭐야 아 케미치 케미치 가창자님들이 원하시면 바꿔야죠 어때 좋지 아 후원 감사합니다 내 땅이 뭔지 모르겠어 아 이런거 지울 수 있어 아 여기가 내 땅이네 밝은 부분만 지울 수 있어 소 미친 소 적도 쳐들어? 아직 나도 가야되는데 하얗고 있다 미쳐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저거 시밤 쾅 저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저거 어떻게 먹어 아 미친 아 하지마라고 ㅓㅓ 뜬 달 나도 빨리빨리야 돼 쟤는 지금 막 하고 있단 말이야 어딨어? 단추끼 없나? 됐어? 출발 부시면서 가 어쩔건데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환상의 공격 와 여기 편안한데? 여기서 뚝 떨어져 아 전두꺼 끼리 아 근데 나 어떡하지 이거? 얘 어떻게 막아? 조졌는데? 아 아 아 어디야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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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지 말아줘 버텨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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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박살났어 나 나 박살났어 어떡하지? 아.. 미친.. 다시.. 아 왜 이렇게 세? 3탄인데?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 왜 안 돼? 이..이.. 자연 지형을 이용해야 돼 호응 요거 여기 떨어지려고 하는데 있지? 여기.. 어 이..여기다가 이.. 이.. 족같은 걸 넣어야 돼 아까 내가 당한 것처럼 일단 출발해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우씨 잘한다 힝 소같지 힝 속았지 소같지 힝 빨리 통과를 해야돼 그래야지 공격권이 빨리 온단 말이야 알았어요? 봐봐 이런거 처먹을 때가 아니라고 또 만들어 빨리 만드는 동안에 나는 이 앞에 이거 좋은거 그리고 여기 앞에 떨어지는 구간 여기 욕심나는 구간 소랑 소랑 코끼리로 보조 소랑 코끼리로 보조 아 뭐야 여기 방향이 왜이래 빨리 완성해 됐어 이제 출발 내가 더 많이 데미지 입혔죠 이 새끼 아무것도 아냐 아 철 철 돌이 아니라서 안된다 700원짜리 철 돌이였으면 밀어넣어 아우 까다로워 여기 그렇지 바로 지나가죠 못 막았죠 황금열쇠 먹지마 깨지도 못한 놈이 보너스를 갔다 막 어어 이겼다 이거 이거 거의 이겼다 그죠 너 어디야 나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 여기 이 지역을 이용해야돼 뚱뚱이소랑 애기소를 넣어 그리고 땅땅 땅땅땅땅땅땅 약해질 때 땅땅땅땅땅 됐어 와봐 너? 이쯤 1초 뒤에 와와봐 출발 안되지 레오니다스 살짝 피하고 아 여기 좀 어렵거든요 바로 지나가 그치? 손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 올라가 그리고 이쪽으로 타고 한입알 작전 점프 막 이제 찍고 있죠 멍청 이제 지우면 뭐하니 끝났다 너 뒤졌다 깨지고 작은 돌이 생겼어 대 대 이새끼야 소원 감사합니다 너무 쉽다 그쵸 나에게 주는 포상 중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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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티니아누스는 나도 잘 몰라 유스티니아 유스티니아누스 너 엄마는 절대 못 보내 간달풍 가봐 厲 유스티니 흐으으으우 도레시움 도레시움 여기 여기 도레 얼굴도 달라 조금씩 으음 이렇게 간다 이거지 점프점프 여기 이 구간 안전한 구간 아 이거 못돌리나? 방향을 못돌려? 소새끼가 떨어뜨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소새끼 일단 출발 불돌 불돌 한번 써보자 안 돼? 돈이 안 돼 아 시간이 지체됐어 출발이 너무 늦었어 저쪽은 철돌이네? 가시돌 뭔데? 뭔데? 와 뭐야? 나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억지로 부셨죠 아 뭔데? 왜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넘어가기 아 데미지 아C 나 불돌을 쓰려면은 나 아껴야지 아 이쪽 데미지 많이 줬는데 아 쟤가 먼저 또 출발했어 뭐지? 성벽 아 돌 만드는데 돌을 막 만들고 있어 움직일 수도 있나봐 돌 만드는데 다 됐어 적도와? 야 난 불돌이야 불돌 막을 수 있어? 아 저 최단거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애 우와 에이스돌 한번 해보자 다시 에이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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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불 꺼졌어 에이스돌 아 이거 졌다 다시 에이스돌 아 여기 네번째 파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에이스돌 여기서 바로 오는게 짜증나거든 서로 밀어내 서로 밀어내 어케 바꿔 어케 바꿈 그리고 저 지도 봐봐 나 내려가잖아 아 나 상대편 지도를 왜 못봐 여기서 점프로 갈 수 있을 것 같애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아 저거 어떻게 저 안통하고 가는게 있을텐데 배라 처먹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먼저 남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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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기 직선 루트 아 아 아 이게 안돼 다시 위에서부터 저거 빨리만 되면 좋은데 그치 오 데미지 내가 더 많이 줬어 자 나 불 돌 할거만 남겨놓고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 못 바꿔 아 큐이 아 미친 됐어 천원 남겨 왔어? 오케이 어디야 미.. 미친 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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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완성 굴돌 가자 끝내 끝내버려 굴돌로 닿으면 다 타버리죠 에이스돌 자 한방에 날로먹기 와 데미지 미쳤다 둘들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여기를 못뛰게 막아야돼 엉 엉 엉 돈을 써버렸네 엉 70원 하나 더 써 엉 엉 엉 엉 여기서 엉 쉭 엉 엉 겐세IA 한번 넣어주고 vin translates 나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 쟤는 두 번에 걸려 두 번 걸려 아씨 코끼리 드리블 까시돌 자 다이아몬드 조지 돌 이거 한 번만 더 도전 왠지 여기선 될 것 같아 여기 여기 아 나무 나는데 그냥 가 정직하게 가 어 이것도 먹고 먹을 거 먹고 아 아 됐어 아 그냥 먹을 거 비켜 비커 그린 왈라 끼야 왈라 끼야 왈라 끼야 알죠? 드라큘라 드라큘라랑 꺄 좀 보세요 내가 도전 아 이거 너무 역한데 물 사은 것 같다 대상에 박물 야 이거 미쳤다 출발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자 민가로 감속을 하고 바위로 점프를 하고 피해서 피해서 그냥 거저 먹고 바위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부탄 피해 피해 껍데기가 벗겨지고 있어 뛰어넘아 데미지 많이 들어갔는데 자 너는 저쪽 어때 저쪽 상태 어때 막아 막아 자 어 막아 여기 지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갔거든 이 자식이 시청자 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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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 돌 안되지? 내가 뭐 설치했나봐 맵을 눌렀나봐 와 뭐야 나무 킹무 말램나무가 막았어 이거 먹자 먹을건 먹자 먹고 먹을건 먹어 나 어디야 어디야 나 어디로가 여기야? 야 진짜 또 더 다시 다시 이쪽으로 지나가고 점프하고 빵 우와 눈 튀어나왔어 저 블라디미르 공작 눈 튀어나왔어 지뢰 지뢰 안터지지? 야 이거 미쳤다 어? 폭알범이에요 미쳤다 흠 됐어 이정도만 한번만 더 그만해 소 소로 여기 지나가려는걸 막아 아 이쪽으로 막아 밀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샘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샘 나무는 나무도 안타 말램나무야 늦었어 내가 먼저 갔어 끝이라고 블라디미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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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빨리 가겠지? 그쵸? 나 다 왔는데 쉴 으으 znaj 헉 휙 휙 Clap 탕크제국 펜수가자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중장비님 사르마뉴대제 사르마뉴대제 가봐봐 쭉 내려오죠 내 성이 여기지 쭉 내려올 때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갈 때 갑자기 여기 이 바위를 중요시해 이쪽으로 툭 밀어 일단 출발 뭐 짧아? 점프해도 되겠는데 그쵸? 근데 불돌이라서 좀 뭔가 조심스러워 아 미친 염병 건병 건병 뒤졌다 가속도 미친 내가 더 많이 줬죠 데미지 뭘로 막을까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 소새끼가 꽝 어때 못 넘어갈게 못 넘어갈게 꽝 못 넘게 뭐 내 지도랑 똑같잖아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서 점프하고 불이 하나밖에 못하나 불 뭐 못하죠? 빌 빌 rap 빌 빌 차이씨 빌 빌 ㅈ삭 빌 빌 빌 빌 여기서 자꾸 떨어져 저기로 바로 가야되나봐 그렇지 갖다 박아 와아 대가리 제대로 찍었다 얘도 대가리 제대로 찍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줘 내가 먼저 박았으니까 그쵸 방해 가속도를 줄여야 돼 이 것 같습니다 이 것 같습니다 이 것 같습니다 하나씩 밖에 없었나봐 야 서로 출발했어 서로 안되지 별리가 없지 아 서로 출발했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버텼나? 아 잃어먹을 자 깔아 뭉개기 전에 내가 빨가 소라과자 소라과자 먹어라 여기가 포인트야 나 여기 절대 얘네가 여기로 바로 쇼컷으로 못가게 막더라고 쇼컷으로 안온다고요? 여기야 여기 일단 출발 일단 출발 굴돌로 밀어버려 쇼컷 이거 지금 밀어넣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잖아 그죠? 선구자적인 역할이죠 어? 어? 어..여기 바로 넘어갈수있지않은가? 석세스 어 뭐야 낚시였어 맞어 낚시길이 있었어 쥐졌다 대가리 깨스 떨어뜨려 벌썩? 깨스 부시고 가네 자 저기 부셔놨죠? 내가? 에? 내가 부셔놨어 안 부셔놨어 아.. 시발 뭔 닉게임은 닉게임이야 할수있어 아직 여기 꽁으로 먹는거 아 여기 아니지 이쪽이지 여기서 능지가 대가리 아 저 못들겠지? 나 어차피 왕돌밖에 못썼거든 이제 짜증나 곰돌이 음료를 이리 고생 오 대가리 뜯어봐 뜯어보라고 가자 이거 떼야자 아... 갔다 신지 출격이다! 그리고 성공 어! 저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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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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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벽으로 돌을 엄청 부셨대 대박 뒤져 땅 저 갈 때 피했나 이게 6개가 있어야지 여기 지나갈 수 있나봐 그렇지 완벽하게 깨고 오라 뭐 이런거 그런게 있어 어! 스킵했어 나도 모르게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또 할거야 내가 봤을때 너무 어려운데 쭉 내려와서 꺾으려고 할 때 바람 그리고 뭐 맘모스 못 지나가게 어차피 쓰레기 암 엄명 아 흠 의위 꽝 부채? 뭐야 부채? 아 펜 펜 킹끼리가 떨어뜨리고 그걸 해야되나 보다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뭐야 껍데기 터졌어 바위가 부숴려그래요 바위가 부숴려그래요 바위가 부숴려그래요 바위가 부숴려 길어? 역주행이래 나 왜? 아닌데? 아 왜이렇게 길어? 아 저기 훨씬 빨라 잠깐만 침착좀 해 매머드 이거 좋다 나도 이거 쓸래 매머드로 이렇게 할때쯤에 아 마법 그리고 여기서 바람으로 날려 황황황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어째 못만들어 여기 앞에는 어째 못만들어 돈 없네 아 아 저기 개같네 저 위치 저 위치가 개같네 속도가 줄어들었을때 코너 꺾을때 부숴놔야돼 개같은거 대폭 점프 아 빠사삭 아 나 알궁댕이면 싫은데 이거 알궁댕이 너무 약하잖아 어 어디야? 아 죽었다 아 아 아 구조가 나랑 달라 아 구조가 나랑 달라 구조가 훨씬 쉬워 한번 막 막을까 이거 못두를거 같 못막겠 이거 이때 이때 이때야 이때 바람돌이 이때 바람돌이 저쪽도 많이 깨졌어 나도 오 오 옆으로 돌아가기 오 맞췄어 오 안깨졌어 출발 근데? 저쪽이 깨겠지? 아 어 쥐새끼가 건들면 다 죽어 비엔나 흑사병 소원 감사합니다 올라오려고 할 때 찬바람이 싸늘하게 매머드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작전 가속도를 부숴야 되는데 코너 꺾을 때 여기 막아버리면 다 됐다 너무 위에서 떨어지면은 데미지가 크다 도와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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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먹뻑 벗겨졌어 혼민이 형의 민낯이 민낯이 보이고 있어 벗겨졌어 벗겨졌어 햄 흠 퍼따 벗겨진 유뜻 빛 빛 이웃 아 이웃 여긴 뭐야 낙 여긴 떨어진 반지 이럴 여긴 다음에 쇠로 한번 해보자 가시 이거 어떻게 됐지 아 부서졌어 보감 아 한번 부서지면 안되는구나 보감 아 한번 부서지면 안되는구나 아 한번 부서지면 안되는구나 아 한번 부서지면 안되는구나 아 펄하 왜 펄럭이를 안하는 애가 왜 펄럭이를 안하는 애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포 조심 잠시만요? 대포 조심 아씨 대포 맞았어 대포를 못 푸시나? 대포 형이 알궁둥이가 아 가속 가속을 저쪽 먼저 나 먼저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천천히 를 쥐쥐쥐 대포로 안맞아야돼 대포로 안맞아야돼 대포만 안맞으면 돼 코끼리를 배치했네 대포 대포 조심 피했죠? 대포만 안맞으면 돼 와 피했죠? 불만 안 꺼트리면 돼 불만 이 불씨 불씨 이어가면 돼 어떻게 이어가냐 천천히 가면 돼 여기서 꽝 부딪치고 어떡해 바람으로 미친바람 그리고 여기서 온다 메머디에 밀어내기 그리고 여기서 뚝 떨어지고 폭탄 그리고 뚝 떨어지고 깨 출발 자 저 한탄 버틸 수 있어 대포를 많이 깨놓으면 버틸 수 있다고 너무 위에서 떨어지면 돌 깨지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 메머드 붙으면 지나가고 점프하고 이쪽으로 가고 메머드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회피하기 회피기동 바람이 나를 공격할 때 왼쪽으로 붙어서 그리고 화약이 날라옵니다 대포가 피하고 아 맞았고 피하고 요쪽에서 요쪽으로 떨어지고 요쪽에서 요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여기까지 떨어져주고 꺾어서 속 가볍게 점프 이쪽으로 오는거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어떻게 간다 점프하고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뚝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됩니다 굳이 저쪽으로 안가도요 그래서 여기서 슥슥슥스으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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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 대가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딱돼 흑사병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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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다윗 메갈리스 메갈리스 이거 듀얼이 재밌겠다 듀얼 그치? 상대방하고 듀얼 드래곤의 약점은 복부다 메갈리스 나 메갈리스 뭔지 몰라 어? 뭐야 보수자냐? 복부가 약점이래 복부가 약점이래 복부가 약점이래 복부가 약점이래 아 똥구멍으로 들어가는거구나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형 앗 호민영 얼굴이 오 됐다 때렸다 호민영이 양말이 벗겨졌대 응 지금이야 맥얼리스 지금이야 안돼 와 제대로인데 저거 됐다 맥얼리스 맥얼리스 꺼져 맥얼리스야 이거 못가 트렌토 트렌토에서 이거 하나 얻어야 돼 안 그러면 여기 못가 점피다 점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살아났다 르네상스죠 그리스 로마 그 로 돌아가자는 운동 르네상스 운동 금본 듀오죠? 아리스토텔레스랑 붙을 줄이야 그 꺾일 때를 조심해야 돼 쭈욱 내려와 오 원이네 그냥 뭐야 쭈욱 내려올 때 여기서 이쯤에서 갑자기 쭉 돌면 되는거 아냐 이거? 쭉 돌면 되는거 아냐 이거? 황금 열쇠는 필요하니까 먹고 쟤는 아직 도착 안했어 이러면 성공권을 갖고있는 내가 유리해 그리고 난 방해할수도 있어 이렇게 쭉 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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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뜹음 그리고 나 어차피 다시 쓸거니까 찢으면 바깥으로 쇼... 제로의 영역이야 여기서부터 제로의 영역이라고 이거 이거 와! 맞췄다! 아깝다 천원 남기고 불공으로 처치해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의 눈으로 봐! 인간의 눈으로 보지마! 난 지금 돌이야 인간은 걸어가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돌은 이 가속도를 이겨내지 못해 돌의 눈으로 봐 돌의 눈으로 봐 오오! 구경? 오 구경하다 구경하다 잠깐만 돌은 이런거 안 봐! 돌은 무생물이라서 이런것도 안 본다고 아 쓰...쓰발 쓰...쓰발 원래는 깨졌어야 되는데 버티겠지? 30원짜리 30원짜리 오오! 살았어 와...쓰발 내가 먼저 가죠? 성공권 뒤질뻔 천천히 가자 하늘도 구경하고 하늘도 구경하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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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아 아 아 도착하면 borrow 여깄다 음 뭐야 직선이야? 뭐야 아 직선주행? 직선주행 그리고 이거를 못들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매머드가 한번 막아준다 감속을 시켜요 얘가 왜 어려울 게 뭐 있나? 그냥 내려가는 건데 흠 어려울 게 뭐 있어? 어? 아 어려울 게 뭐 있냐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아 쟤들 박았다 뭐야 쟤가 더 잘 박았잖아 하지만 내가 먼저 갔지 내가 먼저 갔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제동으로 한번 걸어야 돼 여기서 한번 제동으로 한번 걸어야 돼 이제 불공가 내가 쪼금 더 앞서 응? 기계 주제 인간을 이기려고 하 아 쟤 눈 튀어나왔죠? 사격 어디야? 어디 나갔어? 여기 여기 어 걸렸어 그리고 어차피 이거 부셔 그죠? 그냥 걸까 쉽네 힐트 뭐야 여기다 배치를 해? 감히? 미니맵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지? 황금 열쇠 황금 열쇠 띵 띵 띵 띵 황금 열쇠 기다리죠 어? 기다리려고 했는데 로마 이탈리아에게 지나서 로마까지 왔어 이렇게 홍수 홍수 고구마 가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거 이탈리아 쇼리우스 이세야 바빈치탱크 아냐 이거? 전쟁주왕 주먹 봐 톨이 주먹이야 오오 갈라져서 내려와서 인생은 갈림길 두개 중에 하나가 두개 중에 하나가 두개 중에 하나가 성격 유형 테스트 지도네 그럼 누구나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로 마법 이것만 해도 기본빵이야 그쵸? 혹시 이걸 점프로? 어 보정해줬어 아 뭐야 뭡니까? 감소 감소 어 쟤도 알고 있어 되게 쉽게 부서지네 아니 이거를 난 알았어 이걸 하되 잘 수가 없네 메머드는 이미 죽었는데 아 메머드 여기 한번 깔면 그 자리는 다시 못 깔아 가자 맨 끝으로 가자 그냥 대포가 무서워 좋아 보인다 보인다 어? 보인다 전쟁교황 보인다 내가 먼저야 먼저가 먼저가 내가 스킬쿨 빨리 돌아와 불공 지졌다 아까처럼 왼쪽으로 거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점프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점프 미친 판단 뭐 오케이 오케이 성문까지 왔어? 성문까지 왔어? 미니맵이 안보는구나 오른쪽 위에가 미니맵이었는데 상대방이 성문까지 왔었는데 컴퓨터랑 하는거 플로렌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르키텍트 저 커다란 세계에서 만들어진 환상이 진하지 않아 와 컴퓨터라고 불리는 장치를 조종하는 누군가 이외에 짜여진 연극이야 너는 그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 해주기 위해 존재 문을 닫아앉는다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싸워 뭐야 이거? 물이야? 아 이걸로만 갈 수 있는거구나 뭐지? 물 위에도 갈 수 있나? 갈 수 있겠지? 또 이지랄 그리고 여기 앞에 매머드가 방해 한번 가볼게요 뭔가 느리다 그치? 뭔가 좀 느려 감속이들 불공이 또 망가진데 저 컴퓨터는 사이드로 가고 있어 그치? 사이드를 잘 이용하고 있어 빌어먹을 레오나르도 다르지 빌어먹을 레오나르도 다르지 아 그래서 저 사이드에다가 이걸 해놓는거구나 아 아 아 저쪽이 먼저 성공이야 거기다 음 뚫었네 뚫었네 여기를 꼭 지워야겠다 Haupt박 bab Chili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게 은근히 뛰어넘기가 힘들어 아 미친 저 새끼들 맞췄어 뭐야 이 무식한건 아 투석기가 열받네 나도 투석기 저기다 심어놔야겠다 어 내가 먼저갔어 내가 먼저갔어 나 어차피 빠질것 같아서 투석기 아 투석기 놓으면 안돼 나 쇠공 써야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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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 텐에 나 끝나면 안되는데 이번 텐에만 안끝나면 내가 무조건 이겨 아 기껏 뚫어놓은대로 안갔어 멍청한 왜 뚫어놓은곳으로 가지않았지 넌 왜 기껏 뚫어놓은곳으로 가지않았지 나 쇠공 써야되거든 아 이번 턴에 내가 끝날까 막아 일단 막아 방어해 다 막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느리게 만들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Q. Q.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어. 그만해, 재미없어. 아잇 재미없어 여긴 가속도가 붙어서 넘어갈 것 같거든 쇠공으로 시작 이렇게 건방지게 건방을 떨겠다 이거지 니가 귀엽고 부셔놓고 어 저기 나무로 투석기 투석기 이거 제거해놔야돼 아아 제거해놔야돼 투석기 어 황금 어 황금열새가 어 이쪽으로 가는길 있었어 어 뭐야? 역시 다빈치 다빈치선생 어디로 가야오 다빈치선생 진짜 다빈치는 천재다 아 여기서 아예 떨어뜨리는게 아니고 이쪽으로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아 이쪽으로 아예 빠져도 되겠다 그치 아 아 이거 가속도가 붙어서 싫단 말이야 아 내가 먼저 시작했어 하지만 도착하는건 달라 미치 저걸 어떻게 맞추지? 어? 저걸 어떻게 맞추어? 미린 놈이야 저거 돌 조정안해 너? 어? 돌 조정안하냐고 어떻게 공격을 해 와 연병쇼 지랄한다아아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 씨앙 이 씨앙 이 씨앙 나도 저거 할래 아 이거 아닌데? 아이씨 이 씨앙 아 이거 아닌데 개센거 그치 그치 아 혼자는 그치 아이다 아 이 씨앙 그럼 이쪽으로 가자 개아같은거 부족부족 게이드 포함 감사합니다 땅으로 잠깐만 그치 여기 시점 그렇지 이미 느려졌어 어 뭐야 어? 내가 먼저 왔네 쟤 괴롭죠? 쟤 괴롭죠? 쟤 보이죠? 저 자식 이 자식 괴로워하죠? 알 다 깨졌죠? 나중에 하고 여기 보안 어 여기 더이상 보안이 안돼 어? 돈을 줘? 돈을 준대 헬리콥터 힝 헬리콥터 헬리콥터 오우 쟤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왼쪽 왼쪽으로 가자 왼쪽 왼쪽으로 다 부셔 놨기 때문에 아 이거 헬리콥터야 이거 зачем 부셔 레오나르도가 만든 거 아냐 헬리콥터 아니야? 붙여놨죠? 길 닦아놨죠? 뭐야 저거 이씨앙 시앙투아니 이쪽으로 봐 피해 똥이 무서워 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아 잠깐만 가 아닌 척 돌 아닌 척 돌 아닌 척 됐어 주요했죠? 이게 부순데는 또 못 짓는단 말이에요 시앙투아니 슐흐흐 이거봐 나 엄청 잘 막았져 이거 얘 엄청 다 박살나가지구 돌 downs 약간 뭘 써 rip 이거나 쳐 먹어 봐봐 또 떨어졌다 봐봄청이 그런 다음 개혈 받는걸로 해줏 불공이 의미 없겠지? 여기 뭐 폭탄이나 좀 아씨 출발해 와아아아아아악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차피 넌 이트해야 돼 그쵸? 내 체력이면 어차피 넌 이트해야 돼 나도 이트 너도 이트 그러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면은 무조건 이기겠지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돼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돌 아닌 척 사람인 척 오케이 통과 돌아놨죠? 아 철구가 아 철구 있었으면 일단 막아 어디야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리고 금광 금광 투자한거 어떻게 했어? 야 이거 뚫는데 힘들죠? 애기돌 됐죠 이미? 애기돌 다 됐죠? 아 너무 쉽게 불렸네 이것 때문에 그래 가속도 천천히 가면 되겠네 후원 감사합니다 뭐지? 이 후접한건? 뭘까? 뭘 만들고 있는거지? 이 허접한 놈들아 내가 단죄해야겠어 내가 단죄해야겠어 돌인척 에이 사람인척 늦었다고 늦었다고 연령 3개 어픈사사미 어픈사사미 저 돌 떨어지는거 봐 쟤 저 돌 떨어지는거 봐 쟤 어 두개야 아 여기 왔던거지 피드먼트 피드먼트 이 시대에 정신이 구현되었다 완성의 극을 노리던 인류 최대의 일보가 되 이 녀석에게도 약점은 있다 피드먼트 보스전인가? 보스전이네 피드먼트 피드먼트 오오씨 저..저새끼 생식기 개..개 세게 쳐야돼 어디있se 어떻게 쳐 저걸 아 저 위에 올라가서 아..내가 여기 들어가서 쏘는거야 한바퀴 돌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쏴지네 한바퀴 돌면은 자동으로 쏘는거야 공격을 안하는데? 됐어 시양 두하니 아이씨 잠깐만 지금이야 아이씨 안되고 쏘 쏩시다 여기에다 걸어놓기만 하면 안되나? 걸릴랑말랑 죽으면 아! 아 생각보다 빨리 발사돼 호민이형 껍질 벗겨진다 아 껍질 벗겨진다 축구공이 됐어 그리고 바람이 불어 놀라운건 뭐야 왜 하지도 않았는데 아 저기서 몸통에서 대포나가 호민이형 얼굴봐 어? 아 맞췄나? 아 맞췄다 호민이형 얼굴봐 양말 다 바뀌어졌죠? 양말 다 바뀌어졌죠? 어 이런거 만들어 갑자기 지금이야 지금이야 발리스타가 추가됐어 어 어 어 바살랐어 저거 쓸 수가 없어 다 갈라줬어 다 갈라줬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쟤들 맞췄어 와아 고추가 아니네 그 복부 명치를 치는거네 띠종 띠종은 어디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프랑스인가? 띠종 띠종 바커스 에헝 히히헝 에헝 히히헝 다 먹어 에헝 히히헝 다 먹어 사람도 먹고 다 먹어 수레신 아냐? 수레신하고 붙어 와 점프 많이 해야돼 도착 여기 점프하는데를 방해해 그쵸 점프하는데를 방해해야돼 그리고 구석에다 안올거 같은데다 2단 점프 2단 점프가 된다 2단 점프 1단 점프 2단 점프 2단 점프 2단 점프 2단 점프 2단 점프 아멘 아멘 내려오기 전에 연병을 해야하는데? 그 위에 그렇지 으으 못져 으으 으쌰 으쌰 몰라 몰라 어떻게 되겠지 철구 쓰네? 야 이거 침착하게 하면 돼 내가 길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침착하게 하면 되는데 어디서 막..누가 민다? 누가 밀지? 어? 누가 미는 거야? 저 바람에..저..저게..제가 미나? 저 문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지? 옆으로 사이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 이거 방어만 한번 잘하고 내가 철구로 부수면 할만해 암홀은 짓다 폭탄이 줄어 진짜 와 철구를 못써 비쥬 비쥬 바로가 어 쟤도 떨어졌어 쟤도 떨어져 철구 안쓰길 잘했어 지금 여기 지금 막 너덜너덜해 와 미친 이걸 맞춰? 여기서 엔젤링으로 날아가면 딱인데 그죠? 저거 쟤도 이트같애 내가 봤을때 그죠? 쟤 돌이 많이 망가져서 이트 냄새나 저자식 그죠? 저자식도 이트야 좋았어 그러면 최대한 방어해 철구도 필요없어 이제 이거 좀 중요한거 같아 여기서 마마드로 밀어내 됐어 됐어 출발해 바로 출발해 야 너도 시작했어? 야 정면승부야 피지컬 싸움이야 이제 바로 이쪽으로 안 돼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떨어지지마 제발 뭐야 딱 흔들리지마 어 저쪽 돌 깨졌어 돌 깨졌어 속보 저쪽 돌 깨짐 우와 아 아니 말이 되냐고 속보 돌 깨짐 자 누가 먼저지? 누가 먼저지? 누가 먼저지? 나는 지났는데? 난 문 지났는데? 이 자식아 안 되죠? 안 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흑 파리 흐흐흐흐 아아 루이 14세 아 아 방귀 뀌이가 다 죽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방귀 꽤나 꼈다는 뜻이에요 자기 동네에서 저희도 안 돼 너희도 안 돼 다시 한 명 저희도 안 돼 여당 다행히 여당 제가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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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브 있을 때 해야지 많이 포함합니다. 준비됐죠? 준비됐죠? 싸구려 90원짜리로 막으려고 하네? 어? 열받게? 오 저거 막아줬어. 나갈려고 했는데. 나 화 안났어. 나 화 안났어. 아우 저거 개같아. 요거. 저거 비싸. 700원인가 보래. 끝났죠? 끝났죠? 끝났어요. 아우. 아우. 못 부술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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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제.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 소원 감사합니다 말이 앙뚜안해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꽂는 거 여기가 중요해 그죠? 잠깐만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넘어갈 수도 있죠? 아 펜스가 있어 펜스가 근데 여기 틈이 있어 조금씩 그래서 여기를 막아줘야 돼 여기서 꺾여서 들어올 때 잠깐만 일단 출발 아 저거 개같다 진짜 저거 어? 아니 이거 왜 미니맵을 안 보여주냐고 저거 어떻게 먹었나? 저거 어떻게 먹었나? 먹었어 흫 이거 부셔야되는데 개같은거 여기죠?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거 됐어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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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여기서 넘어오는거를 이쪽에서 넘어오는거를 개열받게 이거랑 그쵸 이걸로 개열받게 근데 이걸 어떻게 막냐 이걸로 막는다 이걸로 그리고 이것도 됐어 여기 이거 멀쩡한거 보니까 일로는 안지나갔어 그쵸? 옆으로 갔어 으쨰 아저씨 어 도와줬어 열기구에서 좌표 찍어서 떨어트리는거거든요 저게? 그쵸 저 열기구 개열받네 펑 괜찮아 점프 오오 안 무섭죠? 돈낭비죠 저거 저런걸 돈낭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방어 어디야? 여기 삐삐삐 그니까 이렇게 돌아야되니까 삐삐삐를 개열받게 이런데잖아 그쵸? 이거 이쪽에서 떨어져야되는데 이 이 이 바람할아버지 있는 곳에 이게 돌 때 여기가 이쪽까지 커버되게 삐삐삐 개열받죠? 이것도 이쪽까지 커버되게 삐삐삐 그리고 스읍 스읍 일단 깐 아 이거 철구를 했었어야됐던거 같애 돈 아껴서 이게 두방컷이 될 수가 있어서 아아 짜증나 그러면 지금 사라지 한강이 없어요 뭐야 한방이 안끝날 것 같은데 한방이 안끝날것같은데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어? 돌아가 돌아가 뭐 얼마나 걸린다고 어? 뭐 얼마나 걸린다고 돌아가면 되잖아 어? 인간이 싫어지죠? 어? 저거 굉장히 효과있었어 아 아 미친..나는 막을 수 있을까? 아 나도 막았어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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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쌩쌩파워 여기서 2단점프 여기서 2단점프 되나? 잠깐만 아뇨 2단점프 할꺼에요 됐어 1단점프 2단점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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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어 꺼자 대 대 리옹 프랑스도 다 훑었어 이거 그럼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아메리카로 빠지나? 콜럼버스 나오겠지? 그죠? 포르투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룡이다 또 왔어 제대로 먹어 야무지게 먹는거 봐 룡 어 뭐야 천사가 미카엘 아 나 정신 이상해질거 같애 미카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랑 싸웁니다 용을 죽이고 어 어 여기서 점프 여기서 점프 여기서 점프 린정이죠? 여기서 점프 여기서 점프를 못하게 어떻게 하냐? 막는다 뭘로? 요걸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요것만 제대로 깔아도 못오게 사 sixth 피하고, 물로 가고. 아, 뿌 뿌 뿌. 먹어야돼. 아, 뭐야. 바람. 어, 바람 켜갔죠. 올라가서. 아, 쇼컷으로 갈 수 있을거지. 어, 여기까지 왔어. 비슷하게 도착했어. 그래? 그러면은? 내려올 때, 나는 이쪽으로 내려갔잖아.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아예 이쪽으로 내려가서 꽝. 그죠? 이쪽으로 가서 꽝이야. 이쪽으로 안가고.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으로 가야돼. 그치? 근데 좌회전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게, 여기. 여기 구덩이에 갇혀있는데. 일단 써. 엔젤바인은 나중에 아껴놨다.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긴가요? 아, 이거 다음에. 여긴가요? 어, 저 구름. 구름에서 일로가. 아, 이씨. 쟤네도 데뷔를 하고 있어. 내가 쇼컷으로 못가게. 하지만. 구셔놔야. 여기저기. 여기저기. 포러치. 엔젤링 아니어도 넘어갈 수 있다. 와, 바로 앞이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넘어가면. 이거 안해도. 요렇게 해가지고. 도착. 그리고 나는. 여기는. 불공 하나 때려 박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힐리콥터. 여기 좋은데. 이 위치 좋은데. 삐삐삐. 얘는. 지금 여기. 데미지도. 내가 앞서. 불공으로 조져. 불공으로 조져. 넌 뒤졌어. 짚고 있죠? 바리스타. 아. 불 꺼졌죠? 바람이 너무 불어요. 아. 저. 하늘에서 요각 하는게 너무 짜증나요. 그냥 가 가속도가 없어 불공을 꺼트려야.. 어 불공 멈췄다 불공 깼다 안죽겠지? 아 900원 있으면 엔젤 사는데 엔젤? 어? 엔젤이 없어 900원이 안 돼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거 봐거나 개을 박혀 아 올려줬어 좋아 올려주면 땡큐지 바람불거든요 어차 됐어 아 아 아 쟤네 이제 문 통과했어 안 되죠? 지금 쟤 계속 떨어지죠? 헬리콥터때문에 헬리콥터때문에 천국? 화장실 좀 자 주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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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들어가고 위로 간 다음에 oh 아 아 왜 걸렸어 떨어졌어 아 올라갔어 아 왜 왜 안 맞아 아 아 이렇게 하고 가까이 올 때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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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키 감성 인가 이 감성 목 Anim 이 감성 못 견디겠어 어 이거 개꿀이다 이거 그리고 이.. 지졌다 지옥 시작이다 이거 못 지나가죠? 지나가면 얘가 미친듯이 공격하죠 왜 너 먼저 공격해? 지옥 시작 지옥 시작 지옥 시작 지옥 시작 Ga publicly . . 오오 여기서 삐삐삐 하 simplistic 이렇게 backed Page 계단 부분에 삐삐삐를 놓는다 어 별로 안들어가 계단 부분은 어디야 돌이 깨져가지고 어차피 삐삐삐 여기 안젤리고 볼까 한번 할 수 있을까 왜 안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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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엔젤링으로 넘어가겠다 그쵸 쟤도 삐삐삐를 하고 있어 계단에 명리한 녀석이야 오 스무스하게 삐삐삐 여기 봐봐 내꺼 지금 보이죠 내 삐삐삐가 쟤 엄청 방해하죠 오 한번에 됐어 많이 부셨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를 막고 그리고 철구로 가 나 안들려 안들려 저기서 엔젤링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아 왜 안점프하는데? 여기서 점프해서 뒤로 대 지금 대포에 걸렸죠? 소 소? 잘 안보여도 보이죠? 잘 안보여요? 피해서 어? 위쪽으로? 황금멀쇠 못먹었죠? 애기들 됐죠? 아 눈깔 튀어나오고 엔젤링이 필요가 없어 지금 불공으로 없애버려야돼 불공 조금멀쇠 오 오 오 쭈구리 아 불공 안 되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설마 못봤는데 여기다 돈을 다렸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없지 더러운게 막 나오는데 빠른데 기름 터지면 어디 안졌나봐 와 뒤에 소가 펜을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포미니언 껍질 벗겨졌고 점프도 안했는데 기름공 개빨라 왜왜 판정 이상해 왜 판정 이상해 그냥 가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가도 이겨 오바하지마 어 돌이 얼마 안 남았어 체력이 됐어 나머지 이즈럴 연병 이즈럴 연병 잘 할 수 있게 매머드 가동 매머드 가동 연병 가동 연병 가동 하아 지옥 같다 그죠 이거봐 이거봐 공봐 빠탱이 갔어 뭐야 바람 아 쟨 출발도 안했어 아 위에는 바람이 불어서 빠른건가 안전하게 흠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래로 내려가 왜냐 또 코스아웃땐 다왔어 x1 연병 하지 마 다 왔어 오우 내가 위에 떨어뜨리는 걸로 바닥에 떨어져 저 친구 마드리드 나폴레옹 나폴레옹 아 동전도 돈먹었어 아 나 기계해서 못보겠어 어? 아 좀 이상해 에이아이가 만든 게임 같아 특이점 온 것 같아 진짜로 여기 이거 바위가 있으니까 이거 하기 너무 좋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안 떨어지고 아 저 기계구만 어 부셨어 저 500원인가? 얼마있지? 900원인가? 황금 열쇠 아 못먹었어 저거 어떻게 먹어 이게 내가 못 지나가게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잖아 풍선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개 아프겠지?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개 아프겠지? 아악 내꺼 어떻게 했어 이거 부셔졌어? 안 부셔졌지 이쪽으로 지나갔네? 아닌가? 여기서부터 깐어? 일어나 일어나 됐어 자 들어와 잠시만. 잠시만.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ㄱ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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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철구가 아 똑같이 위에서 할래 걔 강력하게 떨어졌어 쟤 나랑 비슷해 지금 봐봐 데미지 훨씬 세 내가 더 빨라졌어 그리고 방해했더니 그리고 여기서 불공만 남겨놓고 이거 하나 더 발라 어디다 바르냐 끝났다 나 이거 불공으로 끝낼 수 있나 불 살리면 뭐야 뭐야 왜 나 불 없어 엔젤이 됐어 저 황금먹는걸로 저 황금먹는걸로 황금먹었어 황금먹었어 됐어 근데 역할 다했어 내게 한방이 안깨지길 바라야돼 내게 한방이 안깨지길 오 나 깼어 그리고 쟤는 튕겨나갖고 뭐야 이 데미지 가속도 데미지 황금까지 먹었어 엔젤링으로 뽀로또 흠 샤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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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펜슈타인 내가 봤을때 이것만 쓰면 되요 이게 개사기거든 자 여기서 오는데 여기로 오는 것을 여기서 바로 오기 힘드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못오기 때문에 이거 근데 이것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한다? 방해물이 있어야 된다 방해물은 요거 요거 됐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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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떨어졌다 내 그걸로 오오오 거기 아냐 거기 아냐 아 가속이 안 붙었어 그리고 또 써 계열받게 이쪽에서 이쪽 이거 미쳤네 그리고 보도계 맞고 여기 느그적 거리게 사거리가 사거리가 저런 허접한거에 돈을 쓰니까 지지 낙마시키는게 짱이라고 낙마시키는게 저 기계 개같은 기계 좀 부셔야돼 이거 부셔 넣으면은 야 여기 돈 많이 썼네 굳이 부실 필요는 없어 공이 애기가 되어버렸네 공이 애기가 되어버렸네 공이 터졌다 공이 터졌다 아닌가? 아 여깄네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날릴 수도 있네? 그죠? 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쪽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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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도 되겠는데? 아 이거 지옥이다 지옥 구간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요 대로만 하면 되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요 어어 삐비비 정말로 개같습니다 아 애기가 됐어 안 부서지겠지? 어딨어 안 부서지겠죠? 아 안 부서졌어 됐어 그러면 나는 엔젤링 엔젤링으로 어디서 쇼컷으로 가냐면 여기서 날아갈까? 여기서 날아가자 여기서 날아가면 이것도 되잖아 여기로 날아가자 쭈욱 내려올 때 요 앞에 철구 아까 썼어 요게 이거 말하는거 아냐? 아 이거 아니였어 저거였어 두개가 있었어 하지만 먼저 도착하기만 하면 돼 저쪽 철구 쓰네 철구가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철구가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철구가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철구가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데미지라 데미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라 길목에다 저 설치한거 봐 역겨워 삐삐삐삐 연병하자 됐어 됐어 다 왔어 다 왔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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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승이야 사바트 사바트 염소있네요 이거 멀티도 될걸요? 인간 대결? ensen 사바트 불이 siendo tutor 지금 지옥 분위기가 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2분 걸려 어 돈 들어와 돈 계속 들어와 저거 부셔놔야 돼 너무 허가나 저 앞에다가 폭약 하나 설치한거 너무 밀봤는데 아씨 못 부셨어 아씨 못 부셔놔야 돼 아씨 못 부셔놔야 돼 돌 체력없는거 봐 아씨 못 부셔놔야 돼 아 아씨 못 부셔놔야 돼 아씨 못 부셔놔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밀린다 밀린다 코끼리 부대한테 밀린다 뭐야 이게 넘어가지네 여완병 하네 아 뭐야 바리스타 위치 절묘하다 절묘하다 저 바리스타 위치 너무 절묘 옆에 폭약 하나 너무 절묘하다 이게 사마의의 계책인가 자 이번엔 변하고 할 수 있어 자 이번엔 변하고 할 수 있어 바리스타랑 이거 폭약 세트가 좋은 것 같아 바리스타랑 폭약 세트 바리스타랑 폭약 구경 한 번만 해보자 이쪽으로 가네 코끼리 꾹 밀어버리기 그리고 얘가 더 확인 황금 열쇠 황금 열쇠 도망가 가니 이뤄졌어 저 머포 근처에 열받게 하기가 너무 좋아 아니 머포 근처에다가 이 연계하는 작전 여기가 너무 핵심이었어 이거 진짜 개열받아 이거 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다시 이쪽으로 안가면 된다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포지역을 안 지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를 이거 어떻게 안 지나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를 진짜 진짜 개열받는지 여기구나 폭약을 이거 하나 설치해 놓는게 진짜 개열받아 이게 옆에 응 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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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이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난 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똑딱 선도 넣어. 똑딱 선. 그리고 계열 받게 부시려고 하면 못 부시게. 갑싼 걸로 해도 돼. 그리고 여기에 똑딱 선. 계열 받죠? 대포랑 막 어우러져가지고 환상의 하모니죠. 쥐젓. 조절식도 있네. 똑딱 선. 와. 막았어. 피하고. 볼포. 맞고. 돌아서. 여기에 내 똑딱 선이 두 개 있었다고 생각해봐. 계열 받겠죠? 진짜.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저 배친이 진짜 죽이고 싶다. 부셔야 돼. 부숴 거. 얘 어때? 얘 힘들까? 내가 한대? 지났나? 지났네? 어 이거 부셨네? 이 자식. 괴롭지? 이 자식아. 똑딱 선. 어떡했지? 이 자식아. 뭐 여기에? 계열 받게? 아 진짜. 못 지나가네. 뭐지 이건? 이런 길이 있었어? 뭐야? 이 징구한 건. 어? 돈 많아? 돈 낭비하네? 이제? 어 잠깐만. 그치. 컨트롤. 그치 컨트롤. 아 돈 낭비하네 또. 아 돈 낭비야 돈 낭비야.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돈 낭비. 지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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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라오거든요. 연병. 연병쇼. 지돈. 또 낭비가. 지돈. plan 취소. 뭐야 바람 이상해 아 똑딱스 같아 어 부셨어 근데 게임에 몰입했죠 다? 아 뭐해 게임일 뿐이죠 뭐야 왔던데 아니야? 포르토 검은색에 어 저거 장식물로 만들었어 검은 우물 그로노스 왔어 라고 불리우는 사뚜루누스 사뚜루누스 저 회화작품에 나와있지 않나? 그쵸 회화작품에 나와있죠 이거 폐화야 이거 와 이거 보스인가?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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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리 타고 가야되나? 왜? 참나 아멘 주먹 지나간다매 주먹 지나간다매 이긴거 봐 어 다리로 하는거네 허벅지 타고 뭐야 참나 어 위에서부터 해줘 아멘 굉장히 친절한 게임이야 용기를 점프하고 손으로 치면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 이제 팔 타고 가는건가? 어 그래 팔 타고 공격을 피해서 그치? 침착하게 멈춥 통 멈추 통 멈추 한 배 이 짓을 몇번 해야되 이 짓을 세 번 해야되 점프하고 때리려고 하면은 들어가고 지나가면 때리려고 하면은 후진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허벅지 타고 때리려고 하면 뒤로 가고 팔꿈치 타고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 살짝 톡 여기서 살짝 톡 여기서 살짝 톡 이쪽으로 가서 살짝 톡 이렇게 하면 안돼 그냥 갖다 박으면 될 것 같아 점프 안하고 점프 안하고 살짝 톡 살짝 톡 살짝 톡 살짝 톡 살짝 톡 살짝 톡 그래서 바람 불면은 앞으로 가죠 가시다가 여기서 점프 그쵸? 여기서 점프 이렇게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크로노스 제끼는 법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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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몸통을 쳤어 아 뭐야 허벅지 타고 가야되는데 허벅다리 자 여기서 팡 찍고 이것의 허벅다리를 이용 그쵸? 그리고 악마는 비껴나가고 점프하고 칠려가는거 피해야되는데 죽고 자 이거를 점프하고 꽝 치는거 피하고 지나가고 여기서 피하고 때릴때 피하고 그담에 허벅 손위로 빌어먹어 피하자마자 바로 가야돼 백을 해줄 타이밍을 주면 안돼 하고 그치 지금 가야돼 바로 요렇게 요쪽으로 가서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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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톡 그쵸? 짧게 톡 뒤를 눌러주면서 가속도를 제어해야돼 그쵸? 그리고 바람을 붑니다 앞으로 쭈욱 가 그러다가 이쯤에서 점프해서 대가리 할라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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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홀라 일라홀라 돌이 슬퍼해 할라홀라가 죽어서 끝이야? 둘 셋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 근데 기괴해가지고 악몽 꿀 것 같아 유도라지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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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작품이네요 2010년 작품 쏘옥 여기서 다 함께 모여서 놀고 있어 흑사병이랑 염소랑 니카일이랑 좀비 아리스토텔레스랑 루이 14세랑 닥터고딕이 프로그래밍을 좀 더 배웠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더 할 것 같네요 투도 있거든요 나 투도 저절로 받아줬어 좀 회복기를 가지고 하고 싶네요 2가 왜 받아줬지 1을 샀는데 이 게임을 플레이한 친구들 옆에 나오거든요 김나성 총 플레이 시간 54분 설마 54분 만에 깬 건 아니겠지 난 3시간 했는데 아니죠 3분의 1인데 아 54분 안에 못 깨지 아 그렇잖아 못 깨지 응? 업적 보라고? 나성님 업적? 업적만 봐서 어떻게 알아? 챔피언 오브 챔피언스 그죠? 챔피언 오브 챔피언스가 있어야 되는데 나성님의 도전 과제는 이거 어떻게 알아? 잠깐만요 화면 켜볼게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 있어 나성님 나는 이거 있어 달았어 챔피언 오브 챔피언스 깬 거야? 뭐야 64분? 왜 늘어나? 아까 57분이었는데 내 자리 비움인데? 내 자리 비움인데? 완전 정복이 있어 완전 정복이 있어 엔터 더 건전 1070시간 최근 활동 최근 활동 화력 전력 화성 전력 회사 디럭스 3시간 건파이어 리본 15시간 엔터 더 건전 1070시간 엔터 더 건전 와아 게임에 미친 사람이란 표현은 이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군요 1070시간 엔터 더 건전 대장 앙빅 99시간 앙빅 99시간 엔터 38시간 테켄 164시간 테켄 30분만 한 것도 있네 킹덤컴 66시간 킹덤컴 66시간 66시간 모든 게임 다키스트 던전 1269시간 엔터 더 건전 1070시간 슬레이 더 스파이어 296시간 바인딩 오브 아이작 252시간 배틀그라운드 236시간 TFL 229시간 배틀 브라더스 배틀 브라더스 170시간 테켄 164 레인보우 식스 시즈 147시간 워프레임 127시간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팬드 워팬드 117시간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데서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스팀 말고 많을 거 아니야 도타 도타 이거 오토체스 와.. 진짜 나 한번 볼까? 308시간 초라해지네요 문명 파이브 56시간 워팬드 옛날에 풍운상국 모드 깔아가지고 풍운상국 모드 깔아서 했죠 그때 44시간 나 그때 이거 하루종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44시간 밖에 안되네 어떻게 1000시간을 하지? 슬레이 더 스파이어 34시간 이것도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 슬레이 더 스파이어도 삼국지 14 30시간 언더테일 20시간 배틀그라운드 19시간 이건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켜놓고 있었나? 옛날에 배틀그라운드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놀려면 이걸 해야되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했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못했어 아 합방도 했었구나 맞아 대회도 나가고 스타듀밸리 쏘영이랑 한거 포탈 18시간 워킹데드 포더킹 테라리아 엑스캄 리사 엑스캄 그린판당고 여기있는거 다시 침투가 있어요 킹덤러쉬 프로미너스 포커 엑스캄 다키스 던전 프론티어 리틀라이트메어 문명 6 스포어 스포어 뚜더문 사륙의 천사 파티하드 이거 뭐..더라? 전쟁 시뮬레이터 뭐 이런거? 오브라딘 오브라딘 베드노스 모모도라 디비니티 림보 캐슬크래셔 크로마스코드 토탈워 3국 4시간 4시간 했어 락오브웨이지 피자 가게 보통 이정도 하잖아 그죠? 내가 쪼금하는게 아니고 이게 일반 0.2시간 몽키 몽키 이거는 그거 할 땐가 보다 그 방통대작전 할 때 이게 일반적이야 저 김나성 아저씨가 좀 이상한거야 이것도 많아 사실 56시간 옥냥이 한번 볼까? 옥냥이 내가 있나? 옥냥이 어떻게 보지? 스톰키 여기 있다 중소기업 무슨 그거같이 돼있네 사원증 사진 좋은 하루 오늘도 좋은 하루 후원 감사합니다 아 37.5시간 했어요 이분도 꽤 하죠 장래가 장래가 기대되는 대단한 인재입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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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긴데도 그래 어 이거 비빌 수가 없잖아 스타드빌리도 꽤 있거든? 근데 김나성 아저씨한테는 게임만 사.. 많다고 많은 사람은 많아 게임만 막 모으는 사람도 있거든 할인해가지고 그냥 사고 안하고 이 아저씨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방송을 끄고도 계속 했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200시간 100시간짜리도 엄청 많아 그룹 그룹 1300시간 한 사람이대 한동숙님 FM 시리즈 플레이 시간 6000이라고요? 6000시간? 전체? 시리즈 전체죠? 한 시리즈는 말이 안 돼 한 시리즈는 말이 안 돼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 몇 시간 남지? 살구님 대바대 7500시간 넘었대 살구님 대바대 7500시간 넘었대 태어나 티빈 빈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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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에 보통 한 20분 걸리니까 한 3천 시간 했을 거야. 그쵸? 만판 깨졌었어. 옛날에. 스텔라리스 3천 시간 넘기고 뿌듯해 있었는데 닦던 1천 시간은 좀 토할 것 같네요. 빨리 스팀 끄도록 하겠습니다. 불쾌해졌어요. 기분 나빠졌어. 왜냐면 내가 아까 락 오브 에이지 3.8시간 하고 아 게임 진짜 많이 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불쾌해졌어. 자 벌써 4시고 시간이 방종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공포 게임 나는 바둑 칠 72만 시간 1만 시간을 넘어야 아 그 놈 도타 좀 했구나. 전장을 좀 돌려보도록 할까요? 전장 아니면 롤을 좀 할까? 롤 솔랭을 좀 돌려볼까요? 조짱은 오늘 어차피 으깨기 리그가 있어요. 11시에 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전에 켜서 좀 할 거예요. 연습을 롤을 롤을 한두 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3. 3. 3. 4. 4. 4. 5. 6. 후원 감사합니다 내일... 그날? 내... 내일 하는구나? 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촬영하고 와가지고 하면은... 아 나 날 셀 수 있을까?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전장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전장하라고 해서 안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원래는 전장하려고 했어 근데 니들이 하라고 전하는 거야 알았어? 뭘 알았어 롤 얼마 만이니? 예 후원 감사합니다 롤 얼마 만이야 릴리야? 릴리야? 신비한 사슴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숲을 병들게 한 비밀을 파헤치게 한 모험을 떠납니다 어머니 나무는 이 동산 너머 세상의 꿈을 보여주셨죠 그 꿈들 덕분에 누구에게나 반짝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소중한 빛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계속 반짝이다가 가장 어두운 악몽을 꿀 때 가장 어두운 악몽을 꿀 때 밝게 타올라요 하지만 이제 그 꿈들이 멈추고 어머니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난 할 수 있어요 이 동산을 넘어 용감하게 세상과 맞설 거예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손 넘은 거 아니야?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거 같은데 드라이어드 아닙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이 밑딘자를 이거는 이거는 이건 진짜 손 넘은 거 아니야? 와 이거 봐 후원 감사합니다 야 루나라 릴리아 루나라 릴리아 비슷해 뭔가 이것도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사일러스 같은 멋있는 거 잘 내놓고 부상계의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씨빨 히오스 루나라 원체 마스터인데 이것도 뺏어가 후원가자 아니다 어 어이 베낀 것이 아니라 난민을 수용한 것이다 루나라가 재밌는 사람은 히오스의 뭐 아까 그 뭐야 라니아? 라니아를 하도록 오케이 시까리호언니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QW E R T Y 에이 아 나 쓰지도 않는 캐릭터 잔뜩 있어 돈으로 샀다니까 이거 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씹 나 뭐할까 마오카이 할까 ㅈ같은 모르가나 벤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후원 감사합니다 바드 한번 보여 드려요 바드 여기선 내가 보여 드릴 수 있지 대회 아니니까 바드나 파이크 이런 것들 후원 감사합니다 다들 원래 안 베끼려고 했는데 니들이 게임 망했다고 해서 베낀 거야 알겠어? 루시안 애쉬가 미드고 루시안이 바텀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 나 브라움 같은 거 하면 되나? 파이크 파이크로 캐리 가야되나? 파이크? 파이크로 캐리 가야되나? 우욕 어?! 뭐야?! 나 이거 올리는 거 캐릭터 올리는 거 하려고 하는데? 수원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파이크 하려고 했는데 니들 때문에 마고카야 하는거야 알았어? 나 커피 좀 갚아야 돼 아 나 커피 좀 갚아야 돼 니들 때문에 마고카야 하는거야 알았어? 니들 때문에 마고카야 하는거야 오웍 생긴가봐 아 이거 파이크 가기였는데 그쵸? 다 물몸이잖아 진짜 안타깝네 주문명 생명의 물이 정말말랐다 미니언 무지 않았소녀 내가 탑가도 될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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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 하스스톤 시니어 디자이너 맥스웰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미니언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해물에 불과하다고 어? 알았어? 고맙습니다 누가 쳐먹을라 그래 아 무서워 미니언 멀리언 미니언 꺼져라 이 악마야 내그 땅에서 우리를 들고 이后vern gra1 화 아 뭐야 어 우리는 왜 그거 안돼 어딜가 어딜가 쭉 가 쭉 가 나도 갈까 인간의 목숨을 아사 가지마 인간의 목숨을 아사 가지마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니 아이템 달라고 쥐가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애쉬 위험해 얘 봐 신경 안 쓰는거 봐 이 아사 가지마 이 아사 가지마 흐흐흐흐 안갔어야됐나봐 이쪽으로 봐야겠네 딱딱이 저쪽에 카밀이 내려오는데 가면 안됐었던 것 같아요 두칫 프랑스 fret 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좀면 뷔이자 장비를 다 차고하고 싶어 장비를 계속 막을 수 없습니다 다 죽었어 ㄷㄷ 정글아 제발 핑 좀 찍어 핑 찍은 건데 나 핑 보호한 건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 애쉬 나가고 오 잘했는데 더 빠졌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루시아는 어디서 죽는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좌석 아트록스도 나갔어 이렇게 되면 3대5야 이렇게 되면 3대5에요 이제 한 번 갑시다 와봐 와봐 아 좋아요 그래도 1킬 땄어요 이거 없었으면 자존심 못 세웠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누구야 지금 잘해 왜 파괴되었습니다 루시안의 으쥐한 녀석이야 ㄷㄷ 어디가 흐흐흐흐흐 이야 페인이 죽겠다 풀 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풀 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풀 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와우 ㄷㄷ 환복해 두명밖에 없어 추천명 투표로 하고싶은데 두명밖에 없어 미친놈입니다 아무리 소고맙습니다 괜찮은 원딜? 따선생님? 따선생님 학원은 올라가지 일부러 따선생님하고 듀오 하려고 그.. 한 거였는데 다른 원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브론즈잖아? 실버가 아니야 소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부캐로 하면은 버스잖아 저 같은 보러 간다 족같은 보러 간다 흠 바드 보여 드려요? 카이산은 노틸러스 아니야? 타이침은 노틸러스 대신을 아멘 메인 이거 파이크 칵 아닙니까? 내가 파이크 모르는데? 밧데리아 주마 이건 쓰자, 이거 쓰자 파이크 여지냐? 다 죽는다 탭 이거 파이크 쇼야, 그죠? 오 오 그 wur 너프 됐다고요? 파이크? 근데 왜 파이크 하라고 해? 서포트는 괜찮대요 어?! 이건 뭐야? 이 마크는 뭐... 이건가? 이거 열면서 생기는 건가? 전추사관학교 인증마크 전추사관학교 인증마크 흑 60만점 두 명 있어요 60만점 안심해도 돼요 60만점 현지인이란 뜻이에요 도도수 30만점 15만점 50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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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바닥에 바닥까지 내려가왔지만 아무것도 없더군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잠깐 잠수하고 오면 기다리지 마라 파이크는 그냥 뭐 외워서 하는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하는거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로 가려다가 돌아가죠 내가 그만둬 내가 그만둬 내가 그만둬 저 터지네 저 터지네 이 맛이지 이게 파이크지 이 맛이지 이게 파이크지 이 맛이지 이게 파이크지 밀어 하나 먹고 가자 이거 왼벽으로 할까 이게 파이크지 이게 파이크지 여러분들 아셨죠? 위시loop 비서일 그래 피와 살 중 어느게 더 가치가 있는거지 세상은 분명 정대하지 앙지 하지만 난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뭐 붙어서 한 말이야? ㄷㄷ 럭스 선 넣는데? 어, 자는 리드로는 갑니다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그만가 왜 안먹어? 맛있는거 부터 안먹지 다 처먹네? 지뢰도 안가고 뭐, 뭐 가야돼? 이런거 가면 되나? 다 부어있다 다 부어있다 이유로는 흠이 맞아, 이 조종이 없어져 ㄷㄷ 아군이 타겠습니다 셀라가 안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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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가 안보니 셀라가 안보는데 히힛 ㄷㄷ 뱃뱃뱃뱃뱃뱃 ㄷㄷ 안 되네 현상 크면 안 되네 뭐죠? 랩차가 좀 나나봐 다시 랩차게 지내면 그걸 안 돼 헉 ㄷㄷ 그 다음에 뭐야? 섬마 W 이거나 먹자 이거나 먹어 얘들아 이제 와드 간거 같죠? 이거나 먹자 이거나 먹자 이건 많이 먹자 이거나 먹자 이쁘게 먹자 히힛 ㄷㄷ 나 서스를 떼줘야되네 죄송 궁으로? 궁으로 이거 죽여야지 이동하는거 아니야? 맨땅은 안되고 아 맞으면 이동? 챔피언만? 미니언도 안되죠 그 다음은 히스쿨 괴묵 아 맞고 여기들에게 도움되면 그곳은 여기들에게 도움되면 그곳에 도움되면 유리한 히스쿨 궁극기 ㄷㄷ 잘한다 세나는 잠수고 거리를 피하고 계신다고 해 세네 세네 최악이죠 최악의 플레이였습니다 최악의 플레이였어 최악과 비슷합니다 최악의 플레이였어 최악 knight 최악의 최악으로 이게 콤보가 어떻게 되요? 먼저 들어가서 작대기부터 해야되요? 흠흠 Q를 먼저 하는거야? 그 다음에 Q 땡겨졌을때 느려지게 만들고 E로 긁기? Q랑도 긁기? Q랑도 긁기? Q랑도 긁기? Q랑도 긁기? 지금 카이세랑 마이가 잘 컸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아이씨 ㄷㄷ 감사합니다. 모르겠군 이게 지금 억지 안한다 애쉬 탑일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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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다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럭스가 혼자 다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당기고 살려준 거야? 플래시 예측한 거였어. 땡기면 플래시로 다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플래시를 완벽하게 빼놓고 궁 쓰기. 후원 감사합니다. 부상계에겐 부상계에 맞는 플레이가 있어요. 딜은 별로 안했네. 막판. 막판을 하고 갈까? 막판을 한번 해? 나 지금 뭐야? 내 등급. 브론즈 1, 95. 브론즈 2, 95. 브론즈 2, 95. 따는 실버. 따 선생님이 실버일걸요? 아, 뭐? 아, 뭐? 아, 뭐? 이즈리얼과 갈리오. 이즈리얼과 갈리오. 후원 감사합니다. 에스코스는 못받았죠. 이즈리얼과 딜은 못받은 수 carpet. 1, 24. 야스오 야스오 탈힛 그리고 탈힛 그리고 정권 마스터힛까지 탈진 파티죠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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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조합이죠 탈힛 근데 말파가 띄우고 야스오가 하면은 게임이 끝났을 것 같은데 나는 누누나 워웍한테 걸어줄까? 제드는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궁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말파 써 보시죠 뭐 초반에 싸움 안하면 됩니다 c팔딱숭안유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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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띌우 띄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거 아래를 지켜야지 왜 여기 있지? 이쪽으로 들어오면 만코마는 마법사 미니언 생성까지 많고많은 최선의 무기는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하나 남겨놔 멀파이 터졌지? 이 새끼 뭐지? 아니 가장 높은 장식 만큼에는 저쪽에 정글이 보였죠? 말파 마순팔 아니야? 왜 안나대지? 저쪽에서 정글이 없어졌어요 저쪽에서 정글이 없어졌어요 저쪽에서 정글이 없어졌어요 난 산을 올랐습니다 집간나 말파 다 쳐먹는거 봐 여기 그게 있었네 여기 이게 와드가 있었네 이거 돌려놓을걸 근데 말파 집안 갔잖아 언제 갈라고? 와드로 좋은 turn 아 cash oh 으 으 다 먹올라 만 오 힝힝 ㄷㄷ ㄷㄷ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마나 검은데 이거 가자 그럼 좀 더 잘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죠 형태가 많으니까 나 왜 이게 없지? 우리 오늘 안가지 흐음 ㅋㅋ ㅋㅋ 아이고, 뷔페에서 타임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음, 이 비장은 지하지만, 이 비장은 얻어있을 것 같네요. 중간에 뷔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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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페에 적게 해달라고 하죠. 이는 차이가 산을 한대 하지만 별은 영원합니다 어디까지 가 이리 와 벌풀 부정 그니까 내가 갈아입니까 갔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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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될거 나 아까 플래시 깔을게 먹자 다시 깠는데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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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짝이는 법입니다 포탑 방패가 살아납니다 적을 처치해주세요 보기 좋다고요? 뭐 글쎄요 야쏘 이걸로 1가들은 1가들은 됐다 1의 근데 텔찜이 써버렸네 내가 먹었네 뭐야 곤도 빠졌잖아 빅트공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크멘 Silver 내가 같이 해 주셔야 되네 아린타즈 인치 여기 있는 애가 힌트 타빈 ㄷㄷ 멘태만인 아니 아 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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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차치 대마시아가 나의 군인이었죠 이를 잊으신 별들을 향합니다 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흐흠 흐흠 좋고요 어깨가 침착한 주펄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판인 1결구로 감사드립니다 1결구로 감사드립니다 1결구로 감사드립니다 1결구로 감사드립니다 1결구로 감사드립니다 안하는 것 같은데 개인팟이 유명하신 분인거죠 2결구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사실 저의 되물을 안하고 ㄷㄷ 들어가 제디야 저도 못먹었어 안하는거 같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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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띄우 세명, 세명하는데? 나머지 않아요? 이즈가 안걸렸어 치솜 여기서 밀었네? 이즈 옆에 있을 줄 알고 걔한테 걸어줬거든 제드한테 뭐야 이거 못해? 안고치는게 아니야 못고치는거야 이거 못해? 끝났어 승급은 안되지 승급전이 있는데 승급전이 이제 들어갔겠지 승급 아 배고파 근데 전에도 승급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강소연님이 선물 주셨어 고맙습니다 강소연님 고맙습니다 이런거 이미 있어 어? 아니네? 그냥 획득하면 되네? 알림에서? 알림이 어딨죠? 아 이거? 메카 삼국 레오나 화원강소 감사합니다 메카 삼국 레오나라니 어떻게 봐? 게임 파서 봐야돼? 안그러면 못봐? 게임 파서 개 징그러 까렌 잭스 와 이거는 돔이다 돔 그쵸 드릴브 아, 나 이거 메카 3국 세트인 줄 알았는데 메카 3국 세트야? 챔피언 세트? 아, 메이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틸러스요? 전 별로 사고 싶진 않은데 만원 주셨는데 그냥 꿀꺽하면 좀 그러니까 살게요. 뭐길래 그렇지? 이거요? 이건가요? 정복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신스킨으로 구매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주신 것 같아요. 샀습니다. 한 번 내용물 한 번 볼까요? 나 이제 승급전이지? 100? 레오나부터 보자. 새벽이 밝았습니다. 와, 씨... 나 스킨 두 개인 거 이제 처음이야. 스킨이 두 개 있어서 입맛 따라 할 수가 있다는 게 놀라워, 나는 지금. 사실 저는 좀... 아! 저는 사실 순정충이거든요. 난 순정 이 디자인을 좋아해서 스킨 잘 안 좋아하는데 달삼례도 멋있어요. 온 김에 보세요. 하! ! 으으음~~ 여기서 이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게 다 겹쳐져 달을 삼켰으니까 월식 월식이 시작되는거죠 그리고 챙 쭈욱 이게 막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아가지고 게임 종료 재접속이 언제 꺼지죠? 스키은 히오스예요 아시죠? 히오스 하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냉독 화염 히오스 거를 많이 흡수한 게 많아 전령도 그렇고 전령 시스템도 그렇고 오브젝트가 타워 철거에 도움이 되는 그 탄생해서 그걸 먹으면 쓸 수 있다 라인 비는데 색깔놀이 라이엇이 라이엇보다 히오스가 먼저 했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색깔놀이 오바워치가 먼저 했나? 오바워치가 먼저 하고 히오스가 나왔나?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 박스는 박스로 까가지고 하는 거는 오바워치에서 먼저 하고 히오스에서 가져왔는데 롤도 그 박스 까는 거 베끼었죠? 박스 까는 것도 라이엇스에서 베낀 거야 수원 감사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우와 이거 뭐야 기계야 블리자드가 먼저 했는데 블리자드는 먼저 한 게 반응이 별로 없어 우와 이거 뭐야 옆에 이거 뭐야 독구슬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만이었습니다 오오util 춤추는거 봐 캥캥 오우찰저 와 되게 넓어보여 왜이렇게 넓어보이지 궁극기 같애 블레이즈 궁극기 같애 연속 뭔가 매끄러운데 기계 안좋아하거든 내가 히오스 할때도 그 메카 풍뎅이 안했거든 아누바락 잘 뽑혔는데 기계 안좋아해가지고 멋있다 메카트리엘은 했어 왜인줄 알아? 메카트리엘 나올 때 그거 안사면 사람 아니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때 후원도 들어왔을 거야 그거 사라고 먹고 꿀꺽 할 수가 없어가지고 메카트리엘은 궁 심판 찍는 찍어도 이해해주죠 축성 너무 심심하죠? 이거 솔직히 틸리엘 축성 꽝 박는 즉시 천사 20마리가 와가지고 날개 달린 애기 천사가 막 주변에 막 어? 강강수월레나 막 그런거 해줘야 돼 너무 심심해 이펙트가 걔네는 효과는 걔네는 뭐 영향은 안줘 근데 그냥 비주얼 효과 너무 심심해 뭔가 이렇게 막 눈이 즐거운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쵸? 오우씨 정복자 이것도 메카 느낌이다 메카 느낌 할아버지 지온군 뭐 그런거 같아 지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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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왜 닷을 왜 섬마하는거에요? 원래 나 2섬마하라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바뀌었더라고 미니언 생선까지 30천만원 지온군 지온군 그 다음에 W섬마하래 지온군 옛날에 2섬마였는데 지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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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工 4섬마 reduces Q쓰고 손 떼볼께요 skyper 이 게 평타 제일 빨리 때렬 노틸 х 팁입니다. 우리 부산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손 뛰는게 제일 빨라 이거 만약에 때리려고 해봐 이렇게 하고 때리려고 클릭하잖아? 막 어설프게 돼 안클릭이 될 때가 있어 방금은 클릭이 됐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클릭 여러번 하다가 안 돼 막 이래 막 이렇게 돼 평캔돼 그래가지고 이거는 손 떼고 때리자마자 W를 누르는게 평... 평캔이 잘 됩니다 평 W가 잘 돼요 제일 때리고 나가는 거 보고 나가는 거 보고 바로 W 하는게 평캔이 제일 쉽습니다 이거는 부산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인전에서는 딜을 꾸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제 한타 페이지로 가면은 때려받고 그냥 해서 평타 정도는 안 때려도 무방하다 미미하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는 이 평타가 너무 세요 Q 날라가면서 E 쓰는 거 보여달라고 아 이렇게 해도 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Q 날라갈때는 R을 못쓰네? 그죠? R이 상관 꺼져 아 도망갈때 국민쿰 뭐야 이렇게 아 그러네? 이거는 아 이건 다시 너무 느렸어 그치? 귀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그렇게 얘는 특별할 건 없는데 오 루비를 뭐 캐는 애인가 봐 난 심플해서 좋은데? 뭐야? 축구 뭐 그거야? 피파컵이야? MSI MSI 오승컵이야 MSI가 뭔데? 이 누틀 콤브 이제 아셨죠? 라인전에서? Q하고 손 떼고 때리고 W 이거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 떼고 없어졌네 없어졌네 자 이제 갑니다 음 음 궁은 사실 우겨들라면 궁을 제일 나중에 쓰는게 좋아요 상대방이 전멸이 없다고 치면은 이거를 막고 이제 그 속박이 형 하고 W 때릴 때 치면 풀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뒤로 허겁지겁 가 이동기가 없거나 전멸이 없으면 그러면 등등등 이거를 두 대를 맞아요 2단 히트를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맞으면 또 헬렐레 할 때 그때 궁을 꽂아서 한번 더 때리기 찬스 근데 이제 전멸이 있거나 하면은 뒤를 우겨놔야 하기 때문에 바로 때리자마자 W로 그냥 깡 박고 R을 박았고 E를 박았고 그래서 레퍼드 선생님이 시비를 상대할때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평캐니고 뭐고 그냥 다 쏟아부으래 왜냐하면 그 그거 쓴다고 스킬 흡수하는거 그래서 땡겨지는 동시에 만약에 땡겨지는게 성공했으면 W, E를 R을 W, R을 누르래 아니 Q를 한 다음에 바로 R을 누르고 R로 떠있을 때 이걸로 다 누래 그러면은 실드로 하나도 흡수 못한다 Q 하자마자 R 그리고 W이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에 한 2시간 전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밥을 먹고 좀 와야겠죠? 래퍼드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맞아 아셨죠? 안녕 오늘 오늘 으깨기 리그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 좀 많습니다 삼국지도 마지막이었죠 으깨기 리그도 마지막 피가죽도 마지막 마지막에 주예요 자 갑니다 안녕 안녕 한 8시 9시쯤에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양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양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양님 고맙습니다 앱 블루00026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직박 선생님은 제가 봤을때는 그.. 전장! 좀 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음 대회는 전장 8인 전장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는 계속되고 게임이 바뀌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그쵸? 리그오브레전드는 10명인데 회원이 10명이 다 참석하는게 아무래도 좀 무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5명씩 모여가지고 알아서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하고 그런게 여러 번 쌓이면 자연스럽게 뭐 배돌아지 내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한게 아니니까 포커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어...